산. 산이 주는 혜택. 깊은 산이 아니고 야터막한 야산. 산책로에도 우리는 약성이 좋은 산야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요. 오늘 찾고 있는 약초. 이 약초입니다. 이것은 참꽃 어아리. 작은 꽃 어아리라고도 하는 것으로 생략명 위령선입니다. 사이진빵의 줄기도 위령선. 어아리의 뿌리도 위령선. 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참 어아리의 여름꽃이 아름다운 것으로 꽃은 위령선 꽃차로 겨울은 뿌리를 채취하여 말려 다려서 차로 마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.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은 것이랍니다. 간절, 뼈가 약한 것에 사용하고 간절염, 타박상, 루마토스 간절염 등 물절 같은 질환에도 좋은 것으로 만성통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던 마비정상, 안면마비, 통증, 무릎관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. 어아리 뿌리에 대한 전설, 아니 이야기. 아주 오래전 부부검술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외출해서 가음하여 집에 돌아와 방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잠이 돌고 말았답니다. 다음 날 반신불수가 되었고 10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 지나가던 선임이 알려준 약초, 어아리의 뿌리를 복용하게 하였더니 정말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. 어아리, 초봄의 새순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어아리의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하는 것으로 위령선, 위대한 영음이 있는 약초라는 뜻이랍니다. 약성이 강한 것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크다란 꽃이 피는 것은 큰 꽃 어아리, 작은 꽃이 피는 참꽃 어아리 모두 같은 약성이 있는 것입니다. 어아리 뿌리, 어아리 꽃 잘 보았다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은 어아리 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.